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과도하게 낮은 건축비를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감정가로 정상적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LH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참여한 LH 민간신축 매입약정사업의 탁상감정가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당 건축비 탁상감정가가 원가의 65% 수준으로 책정돼 건물을 지으려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24세대 건물을 짓는 데 드는 원가는 토지 가격을 포함해 30억 원가량이지만 탁상감정가는 23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A씨입니다. 이 사업은 LH가 민간업체와 미리 건물 매입 약정을 맺고 중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LH는 올해 초 해당 사업을 확대하고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표준 건축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탁상감정가로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는 수십여 곳. 이들은 LH가 책정한 건축비로는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LH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LH 측은 탁상감정가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이 실시돼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 관계자입니다.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관련 법 등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주체인 LH가 과도하게 낮은 감정가를 책정하고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어젯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해당 조항 제외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민주당이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다만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대의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단일화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만 한정해서 할당하고 문제가 된 역선택 방지 조항도 추가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열기로 한 후보자 토론회는 양측의 삽바 싸움이 이어지며 개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양당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모레까지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주말이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영화 티켓값이 만 원으로 오르면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프 조직위원회 측은 영화제 재반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피해가 관객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이진하 씨는 여러 편의 영화를 예매하다 크게 오른 티켓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던 영화제마저 매년 가격이 오르자 만편히 영화를 즐기기 어렵다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30대 이진하 씨입니다. 큰 가격으로 어느 정도 적정 따위 다른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거에 퍼들이 좀 더 높아지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제 관련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상영작 수는 줄고 예매 가격은 오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일반 상영작 예매 가격은 2018년 6천 원에서 지난해 9천 원, 올해 만 원까지 매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인상폭만 놓고 보면 불과 몇 년 사이 무려 66%가량 증가한 겁니다. 비프 측은 물류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재반비용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비프 조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영화제 티켓 가격 상승이 영화제의 대중성을 위협하고 관객 수 감소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화로 소통하는 세상 박찬영 대표입니다. 비프 조직위 측은 내년에는 최대한 예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부산 지역 수건인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단역과 명지국제신도시 녹산공단 간 13.47km를 잇는 이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명지국제신도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해 총 사업비가 1조 4,489억 원으로 3,224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되면 부산시는 낙동강 친수구간인 화명과 삼락수상 레포츠타운에 발령했던 조류경보를 오늘 오후부터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친수구간 내에서 수상 레저와 낚시를 비롯한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이 재개됩니다. 시는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하면서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해당 지점에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친수활동 금지 등에 조처를 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4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팔이 자신의 무릎을 스쳤다며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할머니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동과 노인인 것을 고려해 노인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이 내일 부산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일인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1.3도입니다. CBS 전역중압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